지옥망치도 입고 하니까 에휴 뭘 보고 싶은 거예요? 아까 그... 그 냄비 휜 거 못 봤어요? 어휘력이 서로 어느 정도...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냐, 스트레스 해볼게 자, 2021년도 운동부 어휘력 테스트! 빠밤! 너한테 재밌는 느낌 내가 하나 제안할게 주협이가 머리가 망가지... 진짜 안 되잖아 이렇게 봐봐 여기를 치는 거야 여기를 치는 거야 이게... 야, 일로 와 야, 너 일로 와봐 아니, 주협아 너... 방법을... 방법을 말로 하면 되지, 이걸 꼭 시켜 야, 일로 와 나 이거 안 할래 야, 나 이거 안 할래 야, 그것도 엄마 찍으면서 그걸... 턱 치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? 이게 새로운 버전이야 자, 서로 자신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해 봐 나라 이름 대기? 오... 그럼 나라를 세 자만 하지, 세 자 두 자, 네 자 안 되고 주협부터 얘기할 거야 시... 나부터?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스위스 맞아, 오케이 스위스 맞아 빨리 남아공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공 남아프리카 공화공을 남아공으로 줄인 거야 그건 아니야 1 2 아, 잠깐만, 지금 흐름 떨어졌잖아 잠깐만, 잠깐만 빨리 해야 돼 야, 이게 흐름이 어딨어, 이리 와 이리 와 야, 다시 생각한다 아, 이리 와 아, 이리 와 2 3 USA USA 정말 죄송한데요 얘랑은 게임 안 하는데요 왜요? 아니, 얘를 안 쳐놓고 한 판 했어, 그러니까 너, USA가 무슨 약자인 줄 아냐? 알죠 그걸 맞히시면 안 맞는 걸 알잖아 그거 그래 USA 약자 해봐 유 유 유나이트드 뭐야? 유나이트드? 유나이트드가 뭐야? 맞죠? 어 유나이트드 S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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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연재우 씨 그러면 솔직을 수행해 주시죠 눈 감으면 다시 맞는 거야 빨리 해야지, 너봐, 빨리 해야지 네